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0월 26일 목요일 방송 여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제 나간 방송 가운데 김병준 씨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갔는데 내용이 제가 확인해보니까 김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김병준 박사가 아니고 서울에 계신 교수님이 글을 올렸다고 메일을 주셔서 그 내용은 어제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다 그 부분만 제가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그런 댓글을 남겼으면 그거는 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제가 연락이 끊긴 지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동명이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방송에서 이제 2024년도 총선 경기도를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밖의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를 운영하는 사람도 본래 사람이 챙기기를 자기중심적이니까 논평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하나는 제 자신이 이제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거나 정치적인 그런 욕심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좀 중립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뉴스는 일간지를 보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답보상태 내지 이제 하락추시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오늘 크게 다루어졌네요. 조산기관은 갤럽인데 한국의 여론조사기관이 워낙 신뢰도를 잃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취임 초기부터 그렇게 지지도가 높은 그런 추세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죠. 그거는 뭐 대통령실 내부도 고민일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대통령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치인치고 지지도에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인간은 이제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국정 지지도가 많이 낮다. 중앙일보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그냥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중앙의 주요 뉴스를 항상 중앙일보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보수 버팀목 tk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13%포인트 빠진 윤석열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신문의 중앙일보의 오른쪽을 쭉 보니까 강찬호 논술위원이 김기헌의 용단에 기대 거는 이유 뭐 이런 내용들이 금직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기사가 이렇게 조합되면서 제 머릿속에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13%포인트 정도 빠졌다. 이제 갤럽 내용인데 갤럽에서 특히 tk 지지율이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하며 낙폭이 가장 컸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며칠 전에 이제 여러분들 주간조선이 보도한 바와 같이 이제 지금 한국의 보수 진영 가운데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그런 여론조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간조선에서 보수 측의 절반 이상 정도가 선거부정을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층은 52.5% 정도가 선거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봉궐선거는 선거부정이 좀 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공병호 tv가 보도하는 내용이 이런 규제를 많이 받지 않고 한 수백만 정도가 볼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영향이 컸겠지만 한 20만 이상 정도가 봤거든요.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분석한 내용을. 그러니까 보수층의 절반 이상 정도가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회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보수층의 52.5% 정도가 선거부정을 인지하고 있다고라 하면 이 보수층의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던진 사람들일 거라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윤석열 대통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입안이 일어난 거죠. 이제 중앙일보의 논설비원으로 있는 강찬호 논설비원은 김기현의 용단에 그는 기대를 그는 이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만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기자들도 어떻든 소재가 있어야 그렇게 늘 글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소재를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강찬호 논설비원의 결론은 김기현 씨가 결단을 잘 내려야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여당이 선전한 총매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에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선거부정을 깔아뭉겨오는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중앙동화가 선거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지만 선거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결되었을 법한 그런 기사가 나오면 하단에 보면 진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민심들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일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그냥 뭉개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외유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 있는 일을 그렇게 하더라도 보통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무능한 사람 또 비도덕적인 사람 비합법적인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해석이. 그러니까 이 문제 선거를 바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것을 침묵하고 은폐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밀어붙이는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해서 그냥 답보 상태나 하락 상태를 맨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을 터치를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국힘도 덮어야 되고 언론도 관행상 덮어야 되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전혀 이제 언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문제를 계속 언급해야 되니까 이제 뭐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오다 가다가 인요한 씨를 불러가지고 당의 혁신을 맡기기도 하고 대통령 씨를 인요한 씨가 요청하면 대통령 맨담을 주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는 대통령을 판단하는 그런 평가하는 그런 선거였다. 그렇게 본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엉뚱한 그런 처방이나 진단이나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김기현의 용단에 기대 거는 이유. 김기현이 용단을 내리든 안 내리든 간에 선거라는 것은 현재 선거를 조작하는 세력들을 위해서 선거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 정도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태에서 국정의 최고 통치 통수를 하는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원망의 하살이 향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문제 해결 능력을 그리 상실한 거죠. 대한민국을 이끄는 여당이든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사회지도청 인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거의 상실한 거지 않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라도 재정적인 문제나 아이들 교육 문제나 간에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진단하고 원인을 밝힌 다음에 우선순위에 맞춰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우선순위에 합당할 정도로 대책을 실행해 옮겨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그렇게 안 하면 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잠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모두가 이렇게 하다 보면 선거도 패배할 것이고 대통령 자신도 딱 한 입장에 차하게 될 것이고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게 되면 참 딴 사람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가 보수층에서 왜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가 대구 경북에서 왜 떨어지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숨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숨겨야 될 부분들을 그냥 숨기고 나면 그다음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삶을 살든 나라의 일에 간려하든 간에 사람이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심적이어야 되고 일어난 사건을 일어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처방도 나올 수가 있고 지지도도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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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